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가 좋은 플레이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고요. 작년까지 내년 이 대회를 중계를 보면서 이 대회에 참가해 보셨다는 품을 껐었는데 올해 이렇게 선출전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렸을 때 사인을 받으러 따라다니던 하늘 언니와 또 TV로만 보던 이정 언니와 처음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집안에서 사인해둔 거 기억나세요. 어디요. 이기고 돌아옵겠습니다. 정말 뽑기 어려운데 제가 우리 인조 접니다 선임팀 접니다 제주도 대회 가기 전에 큰 투어 백을 가져가냐 스탠드백을 가져가냐 저랑 엄청 실객을 했거든요. 저는 무조건 스탠드를 가져가라 너무 더우니까 근데 자기가 남자는 가운떨어진다고 통보를 가져가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4일 동안 백 매번 완전 짊었어요. 거의 완전 기절 그래갖고 바로 네 바로 바꿨어요. 스탠드백으로 이번 주에 그래서 좀 더 많이 가벼울 거예요. 네 아 스탠드백으로 스탠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